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죽전 죽전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죽전 죽전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섹 niche 얼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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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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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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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설릉, 설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안과 지친 은혜안과 방원으로 가실 분은 설릉역 1번 출입문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가기 바랍니다 Sun Lung, Sun Lung, the station number is K21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oo. performance, auto sedan numbera........ いいいいいいいいÖ iliPEETS 出入門 닫습니다. 출입 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도북 도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신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페셜페cho vi-1km360 요구 kettle 117 ок duties 도북 도북 수지를 들형neyТo 3여 Manhusz을 향하게 물리실 수 있다고 해서 길과 금속 sistem 시작 Reedus 6분 도북 마주에서 갈아타신 고객 협박보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내리실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장립 최고 명등 마인스턴. 수도전기군군은 4번 충고에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개포동, 개포동역입니다. 내리시물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Gavadon, Gavadon. The station number is K219. The doors are on our lef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The stop is Gav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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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adon.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무산입구. 대무산입구. 여기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대암오성. 대암오성. The station number is K220. The doors are on our left. 2역은 다른 곳과 작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2역은 다른 곳과 작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2역은 다른 곳과 작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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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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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구무색 임산부 변화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가천대, 가천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그 직원입니다. 맞이 Until This stop is G Gulfang. this stop is G Gulfang University. G Gulfang University, G Gulfang University. 이 Montego이In Beyond, לנ식의 만세입니다. likingktai 지속시kis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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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стрет Bob exactement Milton 계기 이줐 Nej Rep하지s Coret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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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특성화대학 ICT 포리틱 대학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이메인 성남 Art Center. 이 stop은 K227. 이 stop은 이메인 성남 Art Center. 내입 상처엔 대인외과, 화상 치료, 대인외과 내과 의원으로 가실 분은 이메역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이메인 성남 Art Center.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로 Cowgirl Steel leyCOM 서한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부인과 전면인 22명이 진료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서한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 상부인과 전면인 22명이 진료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서한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 상부인과 전면인 22명이 진료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서한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 상부인과 전면인 22명이 진료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서한역 5번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상부인과 전면인 22명이 진료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서한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불법촬영 행위자는 성폭력법죄 처벌 등에 관한 통계법에 따라 7년 이하 진료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을 때에는 가까운역 피해신고 찾거나 철도범주신고센터 1588-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순액 한국자볼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차량은 순액입니다. 이 차량은 순액입니다. 이 차량은 K229입니다. 왼쪽은 왼쪽입니다. TV, 라디오, 버스, 지하철 광고가 필요할 땐 광고몬스터, 광고몬스터로 가실 분은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은 2번 출구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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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났습니다. 잘 끝끝게 наз複팀입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시부림을 지 Stop whereas이 안나가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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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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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죽전, 단국대역입니다. 계속해서 소원, 인천 방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가낫하시기 바랍니다. 척추관절 특화치료, 서울 예수병원으로 가실 분은 죽전역 1번 출구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용인포은 아트홀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문 비록도 공격도 많이 남아있는데 안들 끝났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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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